안녕 EBS 최적입니다 이번엔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안경 낀 최적을 보고 계십니다 오리엔테이션도 다 보고 왔다면 아주 낯선 장면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강좌 활용할지 그리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알고 왔으리라고 믿고 10강에 걸쳐서 봉투 모의고사 5회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물 셀 틈 없는 만점 전략 더 이상 개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혹은 문제풀이의 방법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강좌다 마무리라고 쓰였습니다 마무리 유종의 미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짓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선생님이 음성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디선가 우리 함께 정리했던 내용 그 내용이 막 들릴 겁니다 이건 고르면 안 돼 고르면 큰일 나 혹은 그래 이게 정답이야 차근차근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시작을 여는 글 확인 이 문장을 마무리 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지금 여러분이 몇 등급 정도 받는지 몇 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다 다를 거예요 이 강의 수강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기 보다는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냥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목표가 만점입니다 일 등급이 목표입니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취약점부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약하다 내가 이 해당되는 부분은 좀 자신이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건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배웠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혹은 주어진 조건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 달라질 거라는 거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평 단원별 출제 비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 오 사 사 이 일 사 오 사 사 이 일 뭐 대체로 이렇게 내지요 혹은 육 단원에서 두 문제를 내는 경우와 삼 단원에서 세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뀔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응 그런데 중요한 건 와 선생님도 이번 어 일회 모의 평가를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풀어 풀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 최종 점검할 때 지금 여러분이 익숙한 선지 말고 좀 다소 생소한 선지 혹은 문제를 푸는데 오 이거 왜 이럴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있다면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다 혹은 이 개념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적용할 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하고 빨리 보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지들도 많고 뒤에 자료 분석 문제도 상당히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마다 우리한테 기대감을 아주 높이는 그런 고퀄 고퀄러티의 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점수도 잘 챙기시고 더 중요한 건 이십 문제를 꼭 삼십 분 동안 풀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적으로 봉투 모의고 상태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엠 말 카드 체크도 꼭 해 보시길 바라면서 바로 일 번 음 뭐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아는 주제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냥 일 번에 딱 와 있을 법한 어 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특징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이 수능 특강 때 연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함정이 있어요 태양의 고도와 지표면의 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활동 자 묻겠습니다 가는 자연 현상입니까 사회 문화 현상입니까 아니 선생님 태양의 고도 지표면의 온도와의 관계 이건 자연 현상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연구 활동이니까 보세요 연구는 누가 합니까 이건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적고요 아닌데 태양의 고도와 지표면의 온도와의 관계 아니 이거 이건 자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연구하는 건 사회 문화 현상이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회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도시 인구와 범죄율의 관계 그렇죠 이건 이건 이 자체가 사회 문화 현상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 활동도 사회 문화 현상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기역 가 나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 디귿 가면 가는 몰가치성을 갖는 현상 나는 가치 함축성을 갖는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에서 이거 자연 현상이구나 하고 문제 풀면 완전히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해 보죠 가는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연성이 아닌 필연성에 의해 설명된다 개연성이 사회 문화 현상 수식하는 거고 필연성이 자연 현상 수식하는 거니까 기역은 틀려야 되는데 가를 자연 현상이라고 잘못 푼 친구들은 기역부터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 번에 기역부터가 한정입니다 니은 나는 존재 법칙이 아닌 당위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나도 사회 문화 현상이고요 존재 법칙은 자연 현상 수식하는 거고 당위 법칙은 사회 문화 현상 수식하는 거니까 니은이 맞지요 디귿 가는 몰가치성을 갖는 현상 이게 자연 현상이고요 가치 함축성을 갖는 현상 이게 사회 문화 현상이니까 아 그렇구나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 문화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디귿도 맞지요 리을 나와 달리 가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여기도 도시 인구와 범죄율 간의 관계니까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을 틀린 선지가 되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삼 번 골라주고요. 이제부터 만점 마무리니까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의의를 밝혀드릴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가로 알게 됐는가 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개념이 사전적으로 필요했는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특징 뿐만 아니라 이런 함정이죠 함정. 가에 나와 있는 걸 익숙하다고 해서 자연 현상이라고 고르면 안 된다 끝까지 읽고 사회 문화 현상임을 알았어야 한다 이렇게 의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여러분이 이제까지 아주 잘 해왔죠. 처음에는 관점 선생님이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그 중에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설명할 때 다소 헷갈렸어요. 헷갈린 것 뿐입니까 혹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비록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읽었을 때 별 느낌이 없는 그런 아주 생소한 문장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지 정리도 잘 해두고 있다면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건 기능론이야. 저건 갈등론이야 이 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쓰는 말이군 잘 정돈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던 여러 특징들 선지들을 잘 정리 정돈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리 정돈이 깔끔하게 된. 방이라고 할까요 그 방을 놓고. 흐트러트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흐트러트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관점에 관련된 문제는 정답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잘 맞히고 있어요. 인간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가. A에 들어갈 게 예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 넣으시고요. 이제 거시적 관점 두 개 남았는데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합의임을 강조하는가 예 그랬으니까 여기 기능론이죠 나머지 하나가 갈등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는요 상 기 갈 이렇게 한 글자씩 적을 수 있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선 왜 기능이란 말을 쓸까요. 여기는 왜 또 갈등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사회 구조 자체를 갈등의 장으로 바라보느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죠.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달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미시적 관점이고 B와 C는 거시적 관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인간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오히려 A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좀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거시적 관점을 수식할 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1번 땡. 두번째 B는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네요. 그대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조화 균형 유지 존속 상호 의존 이런 키워드만 우리가 배운 게 아니에요. 배경적인 지식들도 다 잘 쌓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고 쉽게 기능론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번째 C는 사회 변동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갈등의 장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 거기에서 누군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건데 이대로 안되겠는데 사회 변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갈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 변동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 그 사회는 구조적으로 갈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부정한다고 쓰인 3번 선제는 틀렸지요. 사번 비와 달리 C는 사회 문제를 사회 병리적 현상 이 병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깐 거냐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깔아서. 이 사회는 유기체 살아꿈틀거리는 존재처럼 일단 건강함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건 잠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병리적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건 바로 기능론과 맥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도 땡 5번 A와 달리 B C는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가 주관적으로 규정된다고 본다.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가 주관적으로 규정된다고 보는 건 오히려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A와 달리 B C가 아니라 B C와 달리 A는 이라고 수식이 돼야 됩니다. 2번의 정답은 2번 체크. 3번 문제로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을 딱 닫아둬야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2회, 3회, 4회, 5회 모의고사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때도 나올 때마다 복습을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선지를 모으는데요. 선지에서 헷갈릴만한 것들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집을 놓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를 놓고 내가 이 선택지를 읽었을 때 이게 기능론이라는 거 헷갈릴 수 있나. 갈등론이라는 거 헷갈릴 수 있나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보세요. 다 적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보다 보면 이거는 확실히 기능론이야. 이건 확실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선지가 딱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모아두시면 돼요. 모아두시면 돼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헷갈릴만한 선지들을 모아두시고요. 다음 3번 문제인데 여기서 아마 질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를 마치긴 해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면 마치긴 하는데. 그러면 실수에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개념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참 안타깝지만 착시효과에 빠지는 거예요. 착시효과.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잘못 읽은 거예요. 나중에 채점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뭐야 왜 이게 틀렸지. 나 이거 잘못 봤어. 차라리 몰라서 틀리면. 누구 탓이라도 할 수 있죠. 몰라서 틀리면. 뭐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 탓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문제 탓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뭔가를 모르면 모르면 이런 거예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내가 모르니까 틀렸어. 그래. 내 준비가 부족했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리거나 이러면요. 그것도 잘못 읽고 틀리면 와. 말도 못할 겁니다. 누구 탓도 못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 들어갈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시험장에서는. 준비된 실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에도 쫓기고 그리고 또 다양한 다양한. 그 좀 곤란함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들과 앉아서. 시험을 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돼요. 시험장에 갔을 때. 그래 낯선 친구들뿐만 아니라 낯선 장소겠죠. 그다음에 또 살짝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뭐 난방도 이렇게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공기가 탁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위험이 되거든요. 위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별로 긴장하지 않거든요. 다 모를 줄 알았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수능을 치러 보는데. 봐봐 난 다 모를 줄 알았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아는 친구가 많지 않을 거라고 나 원래 알고 있었어. 그날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도시락도 소화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것들 음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와보니까 뭐 난방장치를 틀어서 그런지 약간은 약간은 공기가 탁할 것도 알고 있었어 이러면 이러면.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로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상당히 당혹하고 이게 신경이 쓰이고 심적으로 위축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기가 무조건 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산번 문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거 아주 쉬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볼래요. 고등학교 시민단체 전통예절교실 국학교실 이거 뭐지 뭐지 그냥 바로 풀어보죠 다 읽어 왔을 거니까. 고등학교는 공식적 사회와 기관입니까 교육기관이니까 맞죠 시민단체는요. 시민단체는 공식적 사회와 기관일 리가 없죠.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역을. 엑스를 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걸 공식 조직이라고 읽은 거예요. 기역도 공식 조직 니은도 공식 조직 그러면 이제. 기역이 맞아 보여요 이 문장이. 그러지 않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기역은 일차적 사회화 기관 니은은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고등학교가 일차적 사회화 기관일 리가 없죠.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시민단체는 일단 사회적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아닌데요 시민단체가 무슨 사회적 기관이에요 왜요 사회적 기관이죠 왜요 선생님 그래요 교육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데 어쨌거나 시민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정도 교육 사회화 혹은 뭔가 배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말하는 사회화의 내용은요. 일차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차적인 내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은도 틀려서 결국 답은 디귿 리을이거든요. 선생님 그런 해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비에스의 사회문화 대표 강사님께서 그걸 야 기역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런 해설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답을 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니 난 난 디귿도 좀 아닌 것 같고. 리을은 또 무슨 말이야.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워낙 틀리니까 답이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제 사회화 얘기 사회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회화가 뭐죠. 제 사회화. 일단 사회화는 사회화는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거죠. 왜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무리지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리 안에서 그 사회 집단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떠나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회에 갔을 때 혹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기존의 사회화된 것으로 적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등이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 본 것과 사뭇 다르다. 그러면 그 방식에 따라서 제 사회화가 돼야 되죠. 선생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속이 상해서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전통 예절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살다 와서 미국에서의 생활양식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오늘 왜 지각했어. 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그렇게 고개를 계속. 왜냐하면 이건 그 전에 자기들은 그렇게 배워왔다면. 어른이 이야기할 땐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도록 교육받아 왔는데 한국 사회에 왔어요. 선생님이 훈계하시는데 고개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뭐야 뭐야 지금. 내가 너 잘못된 거 지적하는데 왜 고개를 들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닐 수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예절 교육을 받는다는 게 제사회화.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얘기 사회화가 답이 되려면요. 어떤 게 필요하냐. 아니 국악 교실에서 국악 배우는 게 무조건 얘기 사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갑에게는 얘기 사회화가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미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의 매력을 느꼈어요. 국악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악을 배우기 위해 같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국악 교실. 나중에 어차피 국악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악 전공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그냥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뽑아주는 건 아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중에 나중에 국악을 어차피 전공하기도 할 건데 미리 배우자 이거죠. 지금 국악 교실에 가서 미리 배우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사회화가 되지 않습니까? 미리 배우기 다시 배우기. 자 이렇게 정확한 개념으로 가시고요. 그다음 리을 갑은 리을 보다 디귿에서 기존 사회화의 내용을 대체하는 사회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미 외국에서. 나름의 예절 교육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예절 교육이라는 명칭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도 나름의 매너와 에티켓이라는 걸 익혔을 텐데 그게 한국 와보니까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너와 에티켓을 한국에서의 전통 어떤 예절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에서는 지금 디귿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설명되면서 그리하여 정답이 오 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사회화와 얘기사회화에 대한 대체적인 개념과 그런 느낌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례에 정확하게 정리하는지를 잘 익숙하게 정리가 안 된 친구라면 이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딱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법 문제인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연구 주제는. 스마트폰 사용과 학습 집중력 간의 관계. 어 가설을 설정하는 걸 보니. 이 연구는 양적 연구인가 이 정도 캐치 해냈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즉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독립변수라고 가져가면 독립변수가 커질수록 학습 집중력 이게 종속변수니까 낮을 것이다. 이런 음의 관계 역의 관계 부의 관계를 잠정적인 결론 가설로 만들고 연구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학습 집중력은 하루 평균 수업 시간에 졸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의 횟수 몇 번 졸았냐. 혹은 집중하지 않았던 게 몇 번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쪽은 평균 시간 이쪽은 횟수. 이렇게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측정이 가능하겠죠. 전국에서 학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한 고등학생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채택하고 있군. 지금 뽑혀온 사람들 표본 집단이 고등학생 천명이군. 됐죠.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한 정보를 그래프로 작성해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건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들어가고요. 이쪽은 집중력, 학습 집중력.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결론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잠정적인 결론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 늘수록 집중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명의 데이터를 찍어보는 겁니다. 찍어보는 거. 왜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했을 거니까 이 친구는 스마트폰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 졸거나 집중하지 못한 횟수가 얼마 안 되네. 찍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상당히 높아 높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횟수가 횟수가 상당히 집중을 하는 횟수는 줄고 못하는 횟수는 늘겠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니까 집중을 못하는 횟수. 존 횟수. 이거로 측정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집중력이라고 표현하면 반대의 관계겠지만 어떻게 만약에 집중하지 못한 횟수라고 그러면 이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집중하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횟수가 혹은 졸거나 한 횟수가 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점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점을. 어 1번 데이터는 여기 찍히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쭉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 그렇구나. 정말 그런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졸거나 집중 못하는 횟수가 느는구나. 그래요 이게 지금 양적 연구라는 거지요. 음 어쨌거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설을 수용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상한데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이게. 자 일단 선지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독립변으로 설정하였다. 이것도 가만히 슬쩍 잘못 읽으면 맞아 보이지만 그대로 틀린 게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느냐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렇게. 니은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연구 방법 이게 양적 연구죠.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는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양적 연구는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팩트만 보고 판단하겠다. 잘 봐라. 천명을 조사해봤는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수록 집중하지 못하는 횟수가 늘지 않더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여기도 함정입니다. 모집단은 고등학생 표본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고등학생 천명인과 틀렸죠. 고등학생이 아니라 모집단이 학생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는데요 선생님. 써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과 학습 집중력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고등학생일수록이 아니라 학생일수록. 아니 학생은 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학생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도. 스마트폰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학생은 많지 않습니까 뭐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모집단이 아니라 그냥 학생. 다음. 리을. 자 이게 좀 그 헷갈렸을 수 있는데 가설과 수집한 자료 및 자료 분석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했어야 돼요. 여기 뭐 에이 요인도 있고 비 씨 디 요인을 놓고. 자.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막 영향을 미치는데 에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려면 자료 수집이 이렇게 되어선 안 되죠. 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분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결론을 지은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리을 맞는 설명이 되면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3번. 자.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다음 5번 문제는.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주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3개가 주어져 있죠.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게 질문지법 적어보고요. 언어에 의존해서 자료를 수집하는가. 그렇죠. 질문지법은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제 질문지법과 더불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도구가 필요한 건 면접법입니다. 그러면 A는 질문지법, C는 면접법, 나머지 B는 참여관찰법. 정리했죠. A 질문지법, 면접법, C 참여관찰법 B입니다. 1번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할 수 없습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왔던 선진들.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질문지로도 물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B는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관찰법은 오히려 자료의 실제성 리얼리티가 확보된다는 장점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 단점 또는 예측에서 벗어난 예측에서 벗어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 그러니까 항상 자료 수집 방법에서 공부를 할 때는 장점 단점의 특징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C는 전형적인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면접법이니까 우리가 표준화됐다, 구조화됐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 그러면 여기서는 질문지법을 수집해야죠. 삼 번 틀렸고요. 다음 사 번.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A보다 C가 유리하다. 오히려 질문지법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 번도 틀렸고요. 오 번. B씨는 A와 달리 자료의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왜냐면. 여기 B씨 갈려 나오는 것만 봐도 알지만 이쪽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접을 했어요. 면접 대상자가 한 이야기를 우리 같은 연구자가 적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참여관찰. 그들이 생활하는 것.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번 답이 되지요. 오 번의 정답 5번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점과 단점 형태로 잘 정리하길 바라고 다음 6번 문제인데.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은 영업 실적이 뛰어나.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다. 쭉 가다가 가족 나오죠. 아들 나옵니다. 아내 갈등 갑은 야근이 없는 회사로 옮기고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많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 영업. 여기 밑줄이 왜 그어져 있지?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다. 어쨌거나 뭔가를 잘했으니까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겠군. 가족 그러면. 가족은 1차 집단이야. 공동사회야. 혹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1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등등의 가족을 수집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바로 갑니다. 직장에서 기업 영업은 영업은 갑의 역할이고 니은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일단 이 문장 자체로 1번은 답이 되지 않죠. 왜냐면 누누이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갑이 영업 사원입니다. 영업 사원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 사원 그러면 영업 사원은 지위죠. 그러면 그 영업 사원에게 우린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업할 것을 기대하겠죠?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든 그 자동차를 홍보하고 팔 것을 기대하는데 그걸 잘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최우수 사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바꿔야 되죠. 즉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1번 틀렸고 두 번째 디귿 가족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통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이다. 틀렸죠. 공식적인 통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이다. 그러면 최소한 2차 집단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긴 1차 집단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통제가 주를 이룬다. 세 번째 리을과 미음은 모두 귀속 지위에 해당한다. 리을. 아들. 이건 귀속 지위죠. 미음 아내 아내는 귀속 지위가 아닙니다. 성취 지위니까 삼 번 틀렸고. 네 번째 비읍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이러려면 역할끼리 충돌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인 고민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갈등하고 있는 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한 번 역할 갈등이 되려면. 지위에 따른 역할들끼리 충돌하여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여기서 심리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긴 그냥 아내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응. 역할 갈등 아니고요. 자 시옷 보시면 갑은 야근이 없는 회사로 옮기고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왜냐 자기가 소속된 집단과. 가고 싶어하는 집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 번. 답이 되면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잡아 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러면 어려울 겁니다. 이러면. 완강 코드로 내면 어려울 겁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아예 6번 문제를 직접 해설해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미 여러분이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면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까지 읽어왔다고 선생님은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6번 문제를 다시 해설한다고 해서 써보세요. 쓰다 보면 뭔가 막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막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4번 역할 갈등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왜 아닌지를 쓰라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역할 갈등의 개념도 쓸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만점 마무리에서 준비된 완강 코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좀 까다로운 완강 코드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꼭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건 적어 보셔야 돼요. 큰 도움 되리라 믿고요. 다음 우리 7번으로 갈게요. 일탈 행동을 보는 갑과 을의 이론입니다. 갑은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 비행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말했죠. 줄임말 비행 비정상적 행위. 혹은 비구조적 행위 이렇게.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일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쪽은 아노미. 특히나 가치관의 혼란 이런 말도 쓰고 있죠. 을은요.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쩌다가 호기심에서 일탈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지역 사회나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쟤 나쁜 애야. 쟤 문제야야. 비행 청소년이야. 쟤랑 놀지 마 이런 식이죠. 그들이 비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이 아노미 이론 을은요. 낙인입니다. 바로 갈까요. 갑의 이론은 사회 규범의 통제력 약화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죠. 이런 식의 설명 자체가 아노미를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다 보니까 지배적인 규범의 그 통제력이 약화가 돼요. 내가 뭘 따라야 될까? 뭘 따라야 될까? 가치관에 혼란이 생길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겠죠. 니은. 을의 이론은 일탈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일탈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그들에게 일탈 행동에 대한 방법과 뭐 일탈의 행동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운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이건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니은은 틀렸습니다. 여긴 낙인 이론이고요. 디귿. 갑의 이론보다 을의 이론이 일차적 일탈 행동이 이차적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자, 이건 낙인 이론을 그대로 수식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그 나이에 누구든지 처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너 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원래 나쁜 애 아니야. 이렇게 쓰면 괜찮았을걸. 그냥 나쁜 애라고 인식을 해버린 거죠. 부정적 시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일탈자에게 부정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재범에 빠지는 거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걸 이차적 일탈 행동이라고 낙인 이론에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갑의 이론은 미식적 관점 을의 이론은 거식적 관점 앞뒤가 바뀌었죠. 이쪽이 기능론에 입각한 거식적 관점이고요. 이쪽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한 미식적 관점이라고 정리하시면 리을 틀렸고. 정답은 기역. 디귿. 네. 1번에서 체크. 일탈 이론도 생각만큼 안 틀려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회 문화에서 처음 공부할 땐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개념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많이 안 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게 차별적 교제 이론이랑 낙인도 헷갈렸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섞여 있어봤자 이게 딱 구분이 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실력이 이제 거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통화 예절을 지키지 않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이걸 그냥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EBS에서 선생님과 함께 사회 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아주 큰 소리로 라그막을 듣고 있다. 뭐야? 뭐야? 어? 선생님. 알고 보니 선생님인 거예요. 최적. 그럴 땐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럼 선생님 볼륨 줄이겠습니다. 그 전에 줄여놓긴 할 건데 조심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화하는 것도 보면 거의 자기 집 안에서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하는 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야기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게 문화 지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 우린 개념하면서도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기술은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매너, 에티켓이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 그럴 때는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못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갑국에서 십 년간 거주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들의 문화에 수없이 감탄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진정한 문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문화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자 기억. 문화 요소 중에 기억 지하철은요 기술이죠 기술. 선생님 기술이 왜 왜 지하철이 기술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이 뭘까요 지하철이. 지하철이 오십니까 의 식 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하나의 도구이자 기술 이렇게 정리하시고. 니은 통화 예절 아니 이건 또 왜 규범이에요. 규범이 무슨 말이죠 따라야 할 것.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통화 예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전화할 때는. 조용조용히 합시다. 그리고 스마트폰 갖고 다닐 때 그냥 벨 소리가 막 크게 울리도록. 크게 울리도록 설정하지 말고 뭐 최소한 진동이나 무음 정도로 해둡시다 공공장소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 예절은 규범에 해당한다 맞지요. 니은. 디귿은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게 아니라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니은 틀렸고 디귿 보시면. 리을은 문화사대주의의 기인한 반응이다 디귿 골라서 틀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감탄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문화사대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거죠. 와 저들은 다른 사람을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 저들의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우리 건 훨씬 더 낙후되고 뭔가 하여튼 뭐 열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걸 버리고 저 사람들 거 가져오자라는 주장까지 들리진 않지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미음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그러면 또 그때 말하는 문화는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뭔가 고급스럽고 세련됐고 발전되고 진보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앞에 문화가 붙으면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민족 그래서 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되었다 맞지요. 정답은 기업 리을 이번 체크. 알고 풀면 참 재밌는데. 이게 알고 풀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 맞춰나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그냥 교과서나 문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끄럽게 통화해. 이러고 넘어갈 것을 이제는 문화 지체라는 개념으로 설명도 해보고. 뭐가 문제일까 그래 기술을 비롯한 물질 문화. 사람들의 인식 가치관을 비롯한 비물질 문화 이런 것이 어긋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회 문화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생활 곳곳에서. 발견될 때 참 반갑기도 합니다. 그다음 구 번 문제. 구 번 문제는. 정말 수능 형태로 함정을 깔고 있어요. 일본 골라서 틀린 친구들 아주 많을 겁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기업 사내 동호회 시민단체인데. a가 시민단체 적은 거죠. b가 기업이라면. 가에는 이익사회가 들어가느냐 맞네 이익사회 맞고 이익사회 맞으니까 1번 맞군 하는 순간 그대로 틀립니다. 왜냐면. 이익사회 인가가 들어가려면 잘 보세요. a의 시민단체 b의 기업이면 여기는 사내 동호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내 동호회는 이익사회가 아니어야 되요. 그 여기서가 지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뭐만 보이냐면 이익사회인가 시민단체랑 기업은 이익사회 이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려면 이쪽까지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의평가 때 모의평가 때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을 오답으로 그냥 몰아넣어버린 그런 형태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두 개만 따지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다른 것까지 따져서 x를 쳤어야 되는. 그래서 일 번은 문제 풀이 방법으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 a가 시민단체. 이번엔 b가 사내 동호회. 나에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는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 어. 여러분 여기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면 사내 동호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민단체 사내 동호회면 여긴 기업 들어가죠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비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를 던져요. 비공식 조직 아니죠. 비공식 조직이죠 여긴 비공식 조직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들어가 있죠. 세 번째. b가 기업 a가 사내 동호회 여기가 기업 사내 동호회면 여기 시민단체를 넣어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는 계약에 따른 사무적인 관계가 중심이 됩니까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계약에 따른 사무적인 관계 아니 보시면 여기에 시민단체는 계약에 따른 사무적인 관계라고 말하지는 않죠. 이게 기업을 수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삼 번 틀렸고 다음. 사 번. 가에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 나의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a는 기업이다 자 보세요 여기 기업이다. 기업은 공식 조직은 맞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 번. 이것만 딱 판단해도 틀렸고요 마지막 오 번. 가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의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넣어졌습니다. b는 사내 동호회이다 b는 사내 동호회이다 자발적 결사체 맞는데 공식 조직은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도 확인해야 돼요 나머지도. 나머지도 여기 a와 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기업과 시민단체인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업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요. 이것도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꼼꼼히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46번 46번이 아니고요 네 지금 9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됩니다. 선생님 46번이 뭐예요 46이란 숫자가 없는데 방금 모니터 보다가 46분 지난 거 확인하면서 46번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10번입니다 10번. 이 관료제의 문제점인데요 관료제의 문제점. 쭉 한번 나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또 하나는요 관료제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관료제가 나쁜 게 아닌데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지적한다는 입장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실직 실직해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다. 그가 급여를 신청하려고 관공서에 전화하니까 전화로는 안 된다 그래서 찾아가죠 담당 직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만 한다면 그를 또 컴퓨터 앞으로 데리고 가요. 선생님 이게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각색된 것 아닙니까. 좀 다소의 다소의 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좀 그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인터넷을 잘 모르는 그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내라. 아픈 몸 이끌고 이곳저곳 이력서 내려 다니고 어렵게 구직 활동 증명서류 준비해서 지친 몸으로 다시 관공서를 찾은 다니엘 블레이크는. 안타깝죠 화장실에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지나친 위계 서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목적에 집착하여 과정을 경시한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지나치게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안일한 과업 수행 태도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답은 그렇죠. 규칙화 절차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5번 복잡한 의사 결정 절차로 인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 이 복잡하다는 말 때문에 5번 고르면 안 됩니다. 이건 의사 결정 절차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바뀌고 있는 발빠르게 바뀌고 있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제시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까지 다뤄봤는데 선생님이 문제는 다 해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뭔가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팁 팁 문제풀이에 유용한 팁인데요. 자 다시 우리 9번 문제를 좀 볼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풀고 싶죠. 아니 아까 우리가 다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강의 끝에 강의를 닫기 전에 선생님이 그 전에도 뭐 개념 강의할 때도 혹은 문제풀이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해 드렸던. 집단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방법을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번 강 끝에 하나 더 추가로 받아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집단을 분류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사회집단이 됩니다. 사회집단. 그리고 사회집단 중에는 공동사회가 있고 이익사회가 있죠. 이 개념의 관련성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사회집단보다 좁은 범위 내에서 이익사회라고 썼어요. 이익사회.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익사회 안에 어차피 이익사회라고 하는 건 만들었다는 거니까 결사체예요. 결사체. 그래서 결국 결사체니까 자발적 결사체라는 말은 이익사회 범위에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익사회가 자발적 결사체는 아닐 겁니다. 결국 또 한번 그려보죠. 이 결사체라는 말을 또 좁게 이렇게 해서 자발적 결사체라고 적어 볼게요. 인내심 가지고 그냥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발적 결사체. 그러면 이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들과 또 겹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비공식 조직을 여기다가 적고 비공식 조직 그리고 공식 조직을 이렇게 뽑아내 볼게요. 공식 조직을 이렇게 뽑아내 본다면 이제 필요한 개념의 관련성들은 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어놓고도 뭐야. 아니 비공식 조직은 원래 공식 조직 내부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이 하나도 안 겹치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겹치지 않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발적 결사체랑 공식 조직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개념의 관련성을 통해서 적어 볼게요. 문제 9번에서 주어져 있는 게 기업 사내 동호회 그리고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디 적고 싶습니까. 원래 이 개념이면 다 끝나는 거였거든요. 자 기업은 여기 들어갑니다. 기업 그럼 기업의 성격은 이익사회이긴 한데. 공식 조직이기도 하죠 당연히 아니 공식 조직이면 당연히 이익사회인데요. 이 개념상. 기업은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지 않지요. 두 번째 시민단체는 어디 적힐 거냐면 시민단체는 여기 적어보세요 시민단체. 그러면 시민단체는요. 그러네요 이익사회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기도 하고 공식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내 동호회는 여기 적히는 거예요 사내 동호회. 이러니까 문제를 낸 거구나 이러니까 문제를 낸 거구나.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선지를 좀 차근차근. 보실래요 다시 한 번 자 1번 선지 보세요 1번 선지. 에이가 시민단체 비가 기업이라면 가에는 이익사회에 해당합니까. 이게 엄청난 함정이었어요. 이게 1번이 왜 틀린 거였냐면. 복습해 보세요. A에다가 시민단체 넣고 B에다가 기업을 넣습니다. 하나 남는 게 사내 동호회죠. 가에다가 이익사회에 해당합니까. 라고 적을 수 없는 이유가 시민단체 기업 사내 동호회 모두가 이익사회니까. 이렇게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뽑아져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이거 아까 다 풀어주신 건데 뭐하러 다시 한 번 또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금 10번까지 다 풀고 나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더 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선지 보세요 두 번째 선지. 이번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그럼 비공식 조직은 뭐 밖에 없어요 사내 동호회 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림 보면서 답을 하세요. 다음 3번 선지에 보면 계약에 따른 사무적인 관계가 중심이 됩니까. 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 자발적 결사처에 해당합니까 계속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다음 오 번에 보면 또 자발적 결사처에 해당합니까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기 다 채워보겠습니다. 그냥 다 채워보겠습니다. 사회 집단에서 이익사회를 뺀 나머지 이쪽엔 공동사회라는 개념을 넣으시면 돼요 공동사회. 그럼 사례를 한번 적어볼래요 사례 공동사회의 사례. 예를 들어 가족. 또래 집단. 뭐 혹은 지역 공동체도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친족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문중이었습니다 문중 문중. 그러면서 문중의 개념과 뭐는 다른 거냐 자 보세요 문중의 개념과 뭐는 다른 거냐. 종친회 개념은 다른 겁니다. 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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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자 친족으로 바라보는 게 문중이거든요 이건 한 가문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최씨 문중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최씨의 그 친족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공동사회 개념으로 풀어주시고요 종친회는 자 이제 또 보세요 회자가 붙었죠 회 이게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니까. 이익 사회의 개념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이익 사회라고 보시면 기업이 다른 말로 뭐예요 회사 아닙니까 회사 이것도 모일 회자를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친목 집단 중에. 친목 집단 중에 규모가 큰 거 즉 공식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식 조직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 동문회도 있을 수 있고 그 동문회도 규모가 상당히 커서 공식 조직의 틀을 갖춘 것들은 여기다 다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사내 동호회 회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 사회 아닙니까 됐어요. 더 해보죠. 이익 집단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익 집단 그러니까 또 이거죠. 자 여러분이 항상 틀릴만한 거 이익 집단과 이익 사회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이익 사회의 개념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 사회의 범위 내에 이익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익 집단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로 풀어주고 당연히 이익 사회가 됩니다. 됐나요 학교 어디 들어갑니까 학교 학교 학교는 여기 들어가죠 학교를 자발적 결사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식 조직 생각하고. 군대는 어디 들어갈까요 군대 군대 군대는 여기 들어갑니다. 군대. 군대도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가 되려면 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그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게 뭐 공동의 취미 관심사 이해관계를 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이걸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데 군대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혹은 각종 국가 기관들이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뭐 국회가 자발적 결사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국회는 자발적 결사체일 리가 없지요. 뜻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친목 집단도 규모가 큰 거 공식 조직화된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이익 집단 시민단체까지 적어봤습니다. 이익 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시민단체는 보편적인. 그 공익에 관심을 두는 거죠 환경 뭐 혹은 경제 정의 인권 등등. 뜻습니까. 사내 동호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내 동아리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자발적 결사체이긴 한데. 비공식 조직도 아니고 공식 조직도 아닌 누군가는 없나요 있어요 여기도 기출된 것에 보면. 땡땡 동 조기 축구회. 이런 겁니다. 땡땡 동 조기 축구회 회자가 붙었으니까 이익 사회 맞죠. 조기 축구회 자발적 결사체가 맞는데. 굳이 이 조기 축구회가 공식 조직 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기 축구회의 뭐 구성원이 크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공식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기 축구회 뭐 예를 들면 뭐 한 멤버들이 한 열다섯 명 뭐 이십 명 이 정도가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뭐 공을 차고 침묵을 다지는 이런 정도의 조기 축구회라면. 비공식 조직도 아니고 공식 조직도 아니라고 정리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과 저것이 겹치지 않는 거냐. 사회 집단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 조직이면서 비공식 조직인 사회 집단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사례. 사례. 둘 모두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개념적으로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강 일강에서의 팁을 이 정도로 드렸으면 이제 비슷한 류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한강 한강마다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또 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2강에서는 11번 문제부터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웃는 얼굴로 뵙지요. 최재기였습니다. 파이팅! 다음 강의에서 또 웃는 얼굴로 뵙지요.